이제 3월 3일에 시합이 잡혀가지고요 천안광덕산을 뛰러 가기 위해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물을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와우 굽고기 고무어드 고무어드 고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벽에 와서 진짜 춥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진짜 얼어죽을 뻔했어요. 어제 갑자기 시합 잡혀가지고 간장님이 광덕산 뛰어야 된다고 새벽 6시 50분까지 체육관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명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체육관이 나옵니다. 지금 6시 50분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지연돼가지고 지금 좀 늦어서 간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빨리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덕산으로 가겠습니다. 아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직접 켜는 거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heads... a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한남벅싱 한남벅툰 오 한남벅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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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로션 바룩으로 나니까 시간이 벌써 오전 10시 3분입니다. 이제 밥을 먹을건데 피아트 주름에는 밥을 거의 고기만 먹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 훈련을 위해서 잠시 좀 낮잠접차고 좀 이따 훈련을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늦었어요 체육관 체육관 잠시만 밥만 주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밥 내놀아옹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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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육관에서 훈련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씻고 헬스장 또 가야되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밥 먹고 생각해보고 심좀 나오면 다시 헬스장에 가서 훈련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즐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하나!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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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운동은 끝! 오늘 본 운동은 끝! 붙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